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태현 SK그룹 회장의 아내 노소영 아티센터 나비관장이 이혼을 요구한 남편 최 회장에게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하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냥 이혼 도장만 찍는 건 아닙니다. 위자료 또 재산 분할 등이 남았습니다. 물론 SK그룹과 관련된 거라서요. 이들 부부의 이혼은 경제 뉴스입니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이슈로 인터뷰한 적 있으세요? 이혼 얘기로? 없습니다.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전공 분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부의 이혼은 사실 사생활이고 부부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부의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경제 뉴스와 SK그룹과 관련된 거라 이거는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의 전공 분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이 내용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최태현 회장이 노소영 관장한테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남편 그렇게 원하면 가라. 나비 관장인데 나비처럼 허혈 날아가라.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맞소송을 한 거죠? 맞습니다. 조금 좀 되짚어보면 최태현 회장이 2015년도에 혼의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노관장과 이혼 의사를 먼저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 이후에 2017년도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는 노관장이 거부했죠.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죠. 끝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최태현 회장이 2017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또 냈습니다. 물론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2월에 정식 이혼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송은 2018년 2월에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먼저 소송을 했고 소송한 지 1년 10개월 만에 이제는 노소영 관장이 반송 소송에 대한 반대 소송을 하면서 그것을 어제 SNS에 공식 발표하면서 이슈가 된 겁니다. 네. 노소영 관장이 본인이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고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고 또 그 사이에 큰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남겼어요. 저희가 이 주제만으로 하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모셨겠지만 오늘은 기업 전문 대표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기업 이야기를 해보죠.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재산 분할 요구가 이 기업 뉴스와 관련된 건데 1조 4천억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추산된 금액일까요? 우선 소송 내용을 보면 위자료로 3억 그리고 재산 분할이죠. 재산 분할에 대해서 재택원 회장이 가진 지분. 즉 재택원 회장은 SK그룹 중에서 지주회사인 주 SK 지분을 18.4%. 네. 주식수로는 1297만 5,427주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42.29%에 대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절반입니까? 그러니까 42.3%를 요구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재택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 SK의 지분은 18.4%인데 이것의 42.3%면 약 7.7% 정도 됩니다. 이거를 어제 종가로 계산했더니 1조 3천9백 원이 돼서 많은 언론에서 재산 1조 3천억 혹은 1조 4천억 요구라고 그렇게 기사가 뜬 겁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혼을 생각 안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몇 년 이상 함께 산 부부는 재산의 한 절반 정도는 본인의 재산 분할로 인정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절반이냐고 여쭤봤는데 7%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8.4%에 43%면 지분으로 7.7%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조 4천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기업에서 이 지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S그룹 내의 지분 구조가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또 무슨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복잡하던데요? 네. 일단 SK그룹의 지배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SK그룹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아는 게 SK텔레콤, SK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주식회사 SK, 지주회사가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회장을 비롯한 일가 약 26분 정도가 주 SK그룹의 지분을 약 29.6% 정도를 소율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 SK 지주회사를 지배하면서 SK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 SK의 지분이 흔들리면 SK그룹 전체의 지배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최대 주주인 최태훈 회장의 18.4% 중에서 한 7%를 가져오면 SK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태훈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18.4%고 나머지 동생, 최재원, 최기원, 한국나눔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가들이 전체 29.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7% 정도가 뺏긴다고 해도 전체의 지배구조, 전체를 흔들기에는 육부족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것만큼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된다 해도 최대치는 노소영 관장이 요구한 정도니까 그게 된다 해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작년 11월에 최태훈 회장이 경영권 승계 도움 준 친척들한테 대규모로 나눠준 적이 있었다는 주식을.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때는 이걸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친척 23명에게 구로치분 일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호치분 20% 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뒀으면 나눠주지는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재산 분할을 판단할 때 재산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짚을 거예요. 최 회장과 노관장의 결혼 시점인 1988년 이래로 이 노관장과 그리고 또 노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결국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는 SK가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 때였죠? 김대중 대통령 때였습니까? SK 그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문제의 핵심은 이혼할 때의 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재산에 대해서 분할인데 현재 우리나라 법업 법 쪽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소영 관장의 주장은 이거죠.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현재 SK의 전신인 성경그룹이었죠. 이때 이동통신 사업권을 준 것이 SK 그룹의 성장에 혁적한 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여도를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 그룹의 주장은 그때 주장은 했지만 재정통신 사업을 내놓고 그다음 정권이 김영삼 때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게 SK 그룹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86년 당시의 SK 전신 성경그룹은 재계 10위였습니다. 노태우 정권의 김영삼 정권으로 바뀌면서 93년도에 SK 그룹의 재계 순위는 5위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5위까지 뛰어오르는 데 있어서 그 통신산업이 어떤 공헌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그럼. 그때는 통신사업은 그 당시 화랑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외에도 다른 사건이 있긴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실 관심거리예요. 그게 쟁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재산 기여도라는 건 결혼 이후에 부부가 어떻게 재산을 증식했는지에 대해 공헌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제 노관장은 우리 아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고 아버지가 노태우 대통령인데 대통령일 때 SK에게 통신산업을 내어줬기 때문에 선경이 SK가 된 데에는 결국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내 몫이 크다라는 거고 SK 측에서는 아니다. 사업은 김영삼 정부 때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 없다. 이제 이건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생각은요? 저는 저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공헌을 했다고 판정을 할 경우에는 저상 최초로 정경유착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게 되잖아요.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그렇네요. 이걸 법원에서 인정해버리면 이게 정경유착을 인정하는 부분이 되니. 국가에서 정경유착이 있었다고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지켜봐야 될 내용이네요. 여러모로 참 세계의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SK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파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제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 법원이 최태원 회장의 지분 중에 노소위원 관장이 요구하는 대로 주라고 판단을 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18.4%에서 10.6%로 하락할 가능성은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과 좀 달리 경영계에서는 경영 안정성이라는 이유로 정예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대상에서 인정하지는 판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애가 삼성그룹의 이부진 신라우텔 사장과 이무제 전 부사장의 요원 최종 판결에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소의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부라도 그걸 인정해 준다면 이것은 정치적 파장도 굉장히 클 것 같고 SK그룹 입장에서도 SK그룹은 이미 2003년도에 소브린 사태라고 해서 경영권 공격을 안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9.30%가 안 되는 지분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분을 가져간다면 파장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가 주식이 오늘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닐까요? 네. 아무튼 여러모로 정치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뉴스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부진 호텔 신라우텔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전 고문 측이 1조 2천억 원에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141억 원만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또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다르네요. 그게 완전히 상속으로 이루어져서 인정 안에 준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좀 함께 모실 것 같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제가 또 이혼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곤 CEO 스코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